요네라 좀 무서운데 이게 폼 안좋을때는 요네나 피오라 같은거 만나면 안돼 요네나 피오라는 피지컬로 싸워야 돼서 스윗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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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ㅋㅋ 하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오리가 안맞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H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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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운드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